한 사람이라도 더 응원을 해서 힘을 보태면 선수들이 뛰는데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족끼리 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재밌는 축구 또 공격적인 축구를 보여주는 그 FC서울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는 모습 프라이드 오브 아시아 FC서울입니다 항상 우리 선수들 건강하고 갇히지 말고 FC서울 화이팅! FC서울 화이팅! 5월 11일 패밀리 데이 5월 11일 패밀리 데이 주구장에 오세요 5월 11일 상암에서 만나요 상암에서 만나요 안녕 다시 해야겠다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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